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한덕수 후보자 얘기를 하면서 김현장 고문요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아니 저번에 지명 받고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청문회 안 했냐고. 이미 총리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표할 때마다 옆에 서 있고 왔다 갔다 지금 다른 후보자들 뉴스에 가려서 약간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이미 총리 되신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한덕수와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또 좀 더 보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그 관련돼서 김현장에 대한 이슈가 같이 연결돼 있고 그 거액 고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년에 5억 정도? 5억 넘게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구체적인 연봉이 나왔죠? 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논란이 된 게 거액 고문료라는 거잖아요. 거액 고문. 이 거액이 도대체 얼마냐 해서 지금 나온 게 18억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4년 4개월 동안 2017년부터 최근 이번에 총리 후보자 지명 받기 전까지 4년 4개월 동안에 한 18억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김현장 고문을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김현장 고문을 지금 이번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거든요. 공직에 갔다 와서 다시 또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공직 갔다가 김현장 갔다가 공직 갔다가 김현장 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공직. 전형적인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어떤 인물로 된 거죠. 김현장에서 있다가 다시 공직을 컴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돈도 돈이고 그런 처신도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고문욕인데 궁금한 게 고문욕을 우리가 가도 그렇게 좀 받을 수 있나요? 매력식. 우리가 가면 받기 어렵죠. 가기가 어렵겠죠. 가기도 어렵고. 이 돈이 적절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이 금액도 금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좀 더 두 번에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2002년에. 처음에 이분이 4개의 정부를 거쳐서 정부의 고위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DJ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MB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그래서 경제수석부터 경제부총리 총리 그다음에 주미대사 진짜 고위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누렸다고 보면 되고 그 사이사이 약간씩 공무원 사회에서 약간 퇴직하고 그 사이사이에 김현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에 1억 5천인가 봤고요. 이번에 4년 4개월 동안에 18억을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연봉은 안 나왔는데 어제 김희재 의원실인가요? 김희재 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직장 다니면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낸 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면 그 다음에 연봉이 나오거든요. 김희재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연봉으로 최근 2018년 기준으로 연봉으로 5억 1,788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그런데 그중에 급여가 2억 7,700만 원 정도이고요. 상여금이 2억 4천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상여금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 약간 눈에 띈 게 연봉 전체 총연봉이 5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급여, 급여로만 나가는 것은 2억 7천만 원이고 상여금으로 준 게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의원실에도 물어보고 이게 소재 일반적으로 보통 급여가 좀 많고 상여는 그때그때 말 그대로 상여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원실에서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김현장에서 이 내용에서 코멘트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뭐 내일 뭐 청문회 때 물어볼 것 같은데 아마 세금 처리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급여를 좀 더 줄이고 상여를 좀 높이는 왜냐하면 급여를 좀 더 줄이면 전반적으로 한 사람 직원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료 같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 처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급여를 좀 줄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연봉을 딱 정해놓고 급여를 줄이고 나머지 이걸 상여로 좀 더 많이 주는 그렇게 뭐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한 측면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상여금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높게 우리는 이 정도 주고 상여금을 높게 해준다. 상여금 이 정도 준다. 그리고 상여금은 말 그대로 당신이 진짜 고문으로서의 어떤 열심히 일 안 될까 그에 맞춰서 상여금을 책정해서 그만큼 주는 걸로 했다는 것이겠죠. 이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또 다뤄지면서 김덕수 후보자가 뭐라고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여금을 책정해서